새벽마다 하나씩 하나씩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화분을 보며 걸어오는 여성, 뒤를 슬쩍 저렇게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뭔가 비닐봉지를 꺼내는데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약간 그런 것 같죠? 허리 숙이고 한참 저렇게 부스럭 부스럭 기어이 기어이 꽃나무를 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던 길을 빽 되돌아갑니다. 두 번은 안 오겠지 했는데 웬걸? 며칠 뒤에 또 출몰했습니다. 역시 비닐봉지를 꺼내고 슬쩍 보고 안쪽으로 저렇게 들어가더니 앞에 있던 꽃을 또 쏙 뽑아가지고 비닐봉지에 쏙 넣습니다. 이날도 역시 왔던 길로 저렇게 빽 되돌아갑니다. 저렇게 가네요. 잠시 후 도둑 아닌데 태어나게 왔던 길로 다시 저렇게 돌아가네요. 제보자께서 저희한테 지난주 제보를 해주시고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던 와중에 또 같은 도둑을 당했어요. 같은 사람. 진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게 시흥 정황동의 한 미용실 앞인데요. 일단 첫 번째 영상 지난 16일이고 두 번째 영상 지난 19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절도 사건. 지난 16일 새벽 5시 50분에 문도 아직 안 열린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한 여성이 화분으로 다가갑니다. 거기서 난을 뿌리째 뽑아서 미리 가져온 비닐봉지에 담아서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19일 새벽 3시 40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여성이 미용실 앞으로 오더니 이번엔 군자란을 또다시 뿌리째 뽑아서 역시나 가져온 비닐봉지에 담아서 훔쳐갔습니다. 자 이 아주머니가 진짜 고약한 것이 훔쳐가지 마세요. 경고문까지 붙여놨는데 저짓을 한 겁니다. 지금 제보자분 미용실 운영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한국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있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기가 중국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여 중국분이 모르고 한글 몰라가지고 가져갔을까 봐 저렇게 다 해놓으신 건데 그래도 가져갔다면 알고 가져간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영상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비닐봉지를 준비해옵니다. 그리고 전혀 망설임 없이 꽃 쪽으로 가죠. 그리고 뽑고 항상 나갈 때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두 번째 올 때도 더 망설임 없이. 그렇다면 저건 명백하게 계획하에 버린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보자분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실패할 때inker dak bund가를 필요한건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비대 Jericle